이번에는 미국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시다. 약 1%씩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1.2% 하락하고 S&P 4000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3998입니다. 1.8% 하락하고 나스닥도 1.9%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상승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지수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의 경제지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르면 호재가 악재가 되는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가 오히려 실망감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이런 공포가 시장을 눌렀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해줘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연설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한 미국의 경제지표가 계속 나오니까 통화 긴축 지속 가능성을 높일 거라는 두려움에 한 발 물러서는 상태입니다. 월스트리 저널지는 연준이 노동시장 과열 때문에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 2월에 빅스텝 가능성까지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더 꺾이게 되죠. 예상을 웃도는 이 경제지표들이 쏟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리 간밤에도 급등을 했죠. 연준은 다음 달에 이어서 내년 2월까지 또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11월 고용지표 이거에 이어서 또 오전에 발표된 두 개의 다른 지표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상태예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 따르면 11월 비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입니다. 제조업이 있고 비제조업이 있어요. 56.5로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53.7이었는데 더 높게 나왔죠. 10월에 54.4까지 넘어섰어요. 상당폭으로 56.5 이것은 제조업 비제조업 PMI는 17개의 산업군에 약 400명의 회사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수화하는 거예요. 미국 전체 경제 약 80% 비제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어요. 제조업보다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함께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PMI가 50을 기준으로 50을 하여한다 떨어진다 밑으로 그러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중국의 11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됐거든요. PMI 46.7 시장 전망치가 48이었어요. 전달은 48.4 이 수치로 모두 미국과 반대예요. 완전히 하여했습니다. 전망치 전월 수치가 이번에 나온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중국 어제 나갔는데 모두 하여했습니다. 당연하죠. 코로나로 완전히 도시봉사를 했는데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PMI는 서비스업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 20리 지표입니다.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넘으면 경기 확대예요.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국가통계국 11월 비제조 PMI는 46.7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 모두 밑돌았습니다.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기록했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코로나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PMI 수치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너무 낮게 나오고 오히려 미국은 또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예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또 고용 지표도 떨어지고 PMI도 떨어지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거나 금리 상한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경계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향이 있어요. 제조업 지수가 비제조업 지수보다 주식, 채권, 외환시장 이런 데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더 신뢰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면 비제조업 지수도 상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면 비제조업 지수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이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이런 것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러면 더 복잡하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예 신경도 안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PMI가 무엇인지 또 CPI 나오죠? CPI가 무엇인지, PPI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더 깊숙하게 학구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 47, 48 그러면 경기가 좀 떨어지는가 보다. 비관적이다. 50이 넘어가면 아 경기가 활성화되나 보다. 낙관적인 거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50이 넘으면 지금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 아닙니까? 그러니 금리 인상을 늦추지 않고 금리 인상을 더 갚으려 할 수도 있고 또 금리 하락을, 금리를 인하를 또 하는 시점도 더 늦춰질 것 아닙니까? 또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공장제 수주도 전월보다 1% 증가했습니다. 월과 전방치를 0.7%였어요. 이걸 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나온 거예요. 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가 연준이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욱 매파적인, 비둘기적인 아니라 반대로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방준비제도에 금리 결정 직전 발표될 소비자물가 지수이죠. CPI. 다음 주 12일, 13일 발표됩니다. 이 CPI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직후에 이틀 동안에 F&P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15일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나오는데 대부분 시장에서는 0.5%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빅스텝으로 2월에 0.5%도 올리는 것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이렇게 인플레이 해결을 위해서 이런 고용에 또 경제 지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과 임금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과 서비스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준이 노동 소유를 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연준이 일자리 증가를 제한해야 되거든요. 또 임금 상승 압력도 또 줄여야 되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최종 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높이고 내년 2월에도 2연속 빅스텝 이걸 고려할 수 있어요.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 공포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12월 내년 2월 0.5%씩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월에 0.25% 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올해 4.5%로 끝나게 되죠. 현재 4%니까. 그리고 내년에 0.5%, 0.25%에서 0.75%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5.2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금리 3.25%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과 무려 2%의 금리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와서 약 1%씩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